ㅇㄴㅇ 아이씨 여길 못 가고 있다 아! 큰일 났다 됐다! 됐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다 어쨌든 나는 만들어 안 쳤어 오빠 할 수밖에 없어 알지? 쓸데없는 음악 나오지마 이상한 음악이 나와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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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러면 죽어? 헐 아 맨 밑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이 씨 또 또 drugies 오케이 오케이 땡스 calib 아이 어떻게 건너 아이 씨 됐다! 아 저기서 세이브 해야되는데 자 됐어 오마! 아이씨 아이씨 됐다! 세이브! 엄마! 뭐야! 오 됐다! 세이브했다!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아이씨 이씨 아 삽 gatherings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씨 일로 가 같이 에스 누가 구독해 주셨어? 어? 저기 투하블리프팅님 아 감사합니다 자 징 오! 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오! 아 저거 아 묶으러 가 흔들려갖고 여기 여기 세이브 첫 패턴은 최상층에서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리 올라가야겠다 됐다 됐어요 오! 아이씨 아이씨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얘도 얼굴 막 쏴야겠지 그치 아 쟤 쓰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맞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 아 그래? 자 어제 걔처럼? 탈신처럼? 어 아 진짜 빡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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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라가기 어려워 올라가야하네 아이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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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이씨 아아 아니 가만히있어야되네 아이씨 고! 아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멘붕이다 진짜 네 아래로 날아오면 점프하고 위로 날아오면 가만히 있는 친구를 피하다가 레이저는 타이밍에 맞춰서 피하시면 됩니다 오! 아 위 아! 저 두 번 점프해야되네 자 아 이거 미치겠다 자 오! 아이씨! 잘못 피했어 아 그 줄넘기하는 느낌이죠 아 이거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자 아이씨! 갔다오갔어 아 빨리 잘 예상을 해야되는데요 그죠? 됐다 그렇지 오! 아 아 개 잡혔어 좀 더 뒤에서 해야겠습니다 아 아 아 모르겠고 S 눌렀다 아이씨 예 예 예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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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네 어 어 어 어 열렀어 어어 얘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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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시 아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애전 피했는데 아깝죠 그죠 오우 아이씨 예 예 예 아 아 저거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총 쏘면서 피해야죠 그죠 그죠 자 오케이 아 아 예 예 예 야 오우 오우 예아 안돼 안돼 아이씨 멍쪄어 좋아 이거 불 꺼야지 어 아 자 내가 한입 한입씩 넣어줄게 입에 파이팅이야 아아 진짜 빡치네 아아 자 예, 만두국은 아니고 찐만두입니다. 냄비에 적은거에요. 채 받쳐가지고. 자. 먹방과 겜빵에 가서 하고 있어. 한 명은 개고생하고 한 명 먹고 있고. 예, 그쵸. 죄송해요. 아, 됐습니다. 이 게임은 내가 울려했어. 아, 이거 crazy 게임. 안 뜨거워? 응. 오케이. 음. 으아! 어, 그만해. 에잇!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이따 봬요. 네, 좀 이따 봬요. 오, 감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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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오! 아! 아! 오! 아, 위로 올라와야 되는구나. 미치겠다. 먹방 뭐 떨어진 조합이죠? 만두. 이렇게 생겼어요, 속만두. 약간 식초랑 참기름을 넣은 미치겠다 만두겐세이다 당구자장면겐세이은 겜방 만두겐세이 아우씨 기다려봐 아 내려봐 아아 죽었으니까 한번 먹어 먹고 힘내 먹고 힘내는거야 알았지? 만두가 되게 싸게 샀는데 아 이 게임정보에 게임이라도 있어요? 아하하하 예아 한국어로 만두 예아 만두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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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물가족상 동영상에 나왔던 그만두에요 어 좋아 잘한다 맞아라 아 저거 어떻게 피하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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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그만두에요 이게 아까 깬거 아닌가요? 이게 1.2kg 3,950원 네 저희 돈으로 3,850원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응 한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네요 오늘 한판 손만두 맛있어요 속이 꽉차서 오우 대림산에서 나온 만두입니다 손만두 좋아 그러니까 오뚜기 교자만두인가 그 군만두처럼 먹을 수 있는 교자만두 있잖아요 그hold도 되게 싸더라구요 오뚜기껵에서도 싸드 lequel 이렇게 자 자 앗 오우 오우 wed 망합니다 맞음 빨리 빨리해 빨리줘 Milton zust solic 있다고 글이 이거 먹어 제가 만두 CF를 누려보겠습니다 만두 CF? 아니 쓴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림선에서 대림선은 근데 CF를 안 내더라고 어? 클리어 압추가 달성했네요 만두 CF 제가 찍어볼게요 기미나 만두로 코코 불어서 이런거 아이씨 만두 견세이 맛있어요 뭐야 이런거 만두 CF 자 어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이 만두 저희 동네에 6천원에 판다고요? 그러고 아예 저희 동네가 좀 쌓여 이상하게 좀 쌓여 자 오우씨 오 오 인천이 한국 도시라서 쌓은건가? 맞아라 인마 아이씨 내려가면 돼 저거 했을때 바로 내려가야겠다 어 바로 내려가야돼 떴을때 약한 줄로 떴을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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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내려가지 두번 뛰느라 내려가던가 올라가려고 함그랬어요 하트 나오지마 하트 언제 한번 인천으로 장보단으로 오신다고요? 이천 짱이예요 대형 크기 봉다리 괜찮네요 이천이 근데 다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딴 동네에 가면 마트에서 장을 안 봐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희한하게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반경이 1km 내에 1km 내에 아 안돼 반경이 1-1km 내에 마트가 거의 6-7개 있어 6-7개? 6개인가? 맨날 그리고 자꾸 생겨요 이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은 없는데 백화점에 있어 그런 마트는 많이 없는데 걔네가 손님 거의 없어 거기 가면 그치? 마트들이 너무 잘나가니까 다른 마트들이 그리고 다른 마트들도 경쟁을 하느라고 경쟁을 하느라고 이벤트를 엄청 많아요 싸게 파는거에요 세일 한 500m만 걸어가면 또 다른 마트 있고 다른 마트 있고 이러니까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트들끼리 그러니까 점점 싸지더라 네 탄마트도 있구요 탄마트? 탄마트는 없는데 우리 동네? 탄마트도 있어 없어 없어 홈마트야 그거는 홈마트말고 탄마트도 있어? 없어 하모니마트는 있지 공단마트 하모니마트 탄마트 뭐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아유 하여튼 마트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싸게 더 싸게 원래 싸게 놓은 거를 더 싸게 놓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마트들이 이벤트 할 때마다 저희는 그냥 아이씨 전단지 보고 구미에 맞게 싸게 파는데로 가는거지 싸게 파는데로 그때그때마다 가요 왜냐면 멀지가 않거든요 또 방금 1kg 안에 다닥다닥 다 붙어있으니까 홈매트로 들으셨다고요? 하여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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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매트가 아니라 제가 먹으면서 얘기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자 오우 오우 아이씨 아이씨 지엘릴레 동네에 있는 그 텀마트 같은게 저희 동네에는 한 6,7개가 방금 1kg 내에 다 붙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거요? 자 에스 아이씨 아마 그거 비슷한거일거에요 텀마트 같은것들 있잖아요 동네 마트 같은거 아이씨 아이씨 괜히 잘못했어 아이씨 완전 구멍가게 슈퍼는 아니고 그냥 좀 큰 큰 마트 같은 느낌? 슈퍼 같은 느낌? 아이씨 아이씨 까야 왔다! 자 아이씨 미치겠네 네 자 만두 하하하하 역세권 아니고 마세권이죠? 네 마세권이죠 네 마세권이에요 마세권 마세권 음 아 아 아 근데 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가까워요 괜찮더라구요 이 동네가 물가도 싸구 자 그렇다고 그 서울이랑 엄청 거리가 먼것도 아니구요 아이씨 뭐야 그 교통편이 불평한것도 아니구요 자 아아 저거 한달 한달을 잡고 잘못하고 있어 음 음 그건 좋다 아아 밤 9시 넘어가면 마치 떠리주는 것처럼 저녁때 늦게 가면 떠리주는 것처럼 그런거죠 가격은 반값으로 내리는구나 통장 이런거 아 그래서 저번에 막 통장 싸다 드시고 그랬구나 그죠 마감 마감 떠리죠 근데 오 아아 저게 뜨자마자 내려가 그냥 뜨자마자 내려간거야 근데 요즘 마트에 오 바로 날아오네 요즘 마트에는 그 떠리 그런게 별로 없어요 그 옛날 제대시장이나 이런데 가면 떠리 문화가 있긴 한데 에이 에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죠 그건 그래요 음식은요 그날 한 그 저 음식점사는 그날 안팔면은 에이 나무봤자 그건 특히 튀김 그죠 다음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튀기면은 그거 너무 이상하죠 아이씨 가만히 있을거야 아아 아 시장이요 저는 사실은 마트보다는 시장을 더 좋아해요 재래시장같은거 시장이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것도 많고 진짜 좋은거 같아요 시장에서 그 뭐지 시장에서 그 뭐지 시장에 그거 있어요 그 뭐지 유명한데 뭐지 아 송두께 칼국수집 있어요 그거 시장에 가면 다 있던데 저희는 어디 어느 동네든 재래시장 들리 갈 일 있어서 들리면은 거기서 꼭 칼국수 먹거든요 그 칼국수 맛있더라구요 아 아 부시 이지 레벨이 79에요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출신 어유 수화봐 띄워야지 아 띄워야지 띄워야지 내려가야겠다 이제 그치 올라와 또 오 아 으악 아 으악 아 한칸씩 내려가야더라 아 després 5일짱! 5일짱 최고죠! 5일짱이 진짜 짱이죠 저는 옛날에 학교를 집은 서울인데 기숙사로 대학교를 다녀서 시골에 다녔거든요 시골에 다녔거든요 안 올라가죠 마을에서 5일짱 하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때 다 나와가지고 수육 삶은거랑 막걸리랑 그리고 동네에 잔치더라구요 거의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는 5일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10대지만 애들한테도 막걸리 한 잔씩 주고 그러거든요 어릴 때 그 알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5일짱은 굉장히 좋아했었죠 5일짱 되면 술 먹어볼 수 있으니까 5일짱 되면 5일짱 5일짱 10일짱 10일짱 5일짱 4일짱 10일짱 아이씨 장터가면 돼지머리에 막걸리 아이씨 술 빵은 안 먹어봤어요 술 빵은 안 먹어봤다고? 술 빵은 왜 안 먹어봐 분명 먹어봤을거야 오빠가 뭐 기억을 못해서 그랬지 몰라 아이씨 촉촉한거있어 빵중에 빵을 거의 안먹어 한국식빵이지 올라갈되지않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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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